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국내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최다를 기록하는 등 4차 유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데요. 전례 없던 단계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되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끝에 거리 두기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풍선 효과가 적은 인천의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됩니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도 예외는 없습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보밀려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까지 친족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 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등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간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도 금지됩니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